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저렇게 앉아있나 봐. 부처님이십니까? 말도 안 하네. 웃고만 있네. 송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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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이 호텔의 유일한 단점 알려줄까? 뷰. 송크란. 송크란. 이거 붙였다. 그치? 꽃무늬 입으셨네. 좋은 자리다. 웜 워터?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스파클링?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안에는 햄, 치즈, 연어, 빨라미가 들어갔어. 아빠는 항상 뷔페 오면 저렇게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어 먹어. 스파클링 워터. SNAWT. 장만물ợ프. 코트가 가득하셨어. 잠시민. 잠시민 차. 아 아침은 아내바이다 주영장에 왔어요 오늘은 너무 뜨거워요 동영상이야? 시작한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뜨거워요 우리는 어딨나요? 너무 뜨거워 발이 뜨거워 발이 뜨거워 발이 뜨거워 나 발 타는 줄 알았어 하필 오늘 선크림을 안 바른 날인데 뭐?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이리 와 하이가이브에서 상호 전화해야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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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벼워져 있잖아 쳐도 흘렀어 이제 눈빛 떠서 흘렀어 보인다 보여 오는게 보인다 으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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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는게 가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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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봐 언제 잡으러 와요? 어떻게 언제 잡으러 와요? 한숨 자자 한숨 자자 한숨 자자 한숨 자요 이제 잘 잤어 아직 안 왔어 한숨 자자 한숨 자자 한숨 자자 한숨 자자 다 먹어라 아빠 저게 안 했어 아빠는 살았다 진짜 비겁하다 한숨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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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우리는 송크란 숙제를 보러 갈겁니다 오빠 꽃 셔츠 단체로 왔네 단체로 왔네 집에 가나 보다 덥겠는데 샘프라월드에 밥먹어놨어요 점심 기분이 25,000원이야 라면 하나가? 대박 라면 하나가 25,000원이네 3만원 무먹지 매고픈데 여기가 가게들이 근데 다 귀엽고 예뻐 여기 가게 다 이뻐 잘해놨네 그래? 망고랑 밥도 먹는데 여기 사람 많다 여기도 맛있게 생겼어 루트 루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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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이나? 이나? 앞에 뭐 한 명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 스파이신가? 노 스파이시? 노 스파이시? 노 스파이시 노 스파이시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네 이게 딱 쌀국수다야 국수도 고를 수가 있나요? 영에 중립은 고를 수 모르는 메뉴 고를 때는 엄마 항상 똥손인데 젤 맛없는 거 고르잖아 젤 맛없는 거 고르잖아 엄마도 이거 먹어? 응 인서가 골라주는 거야? 여기? 근데 여기가 뭐 하는데? 잠깐 팝업스토어로 내려오는 것 같아 맛있어 알차다 알차게 들어있다 맛있어? 다크 초콜릿은 진짜 다크다크 그리고 이거는 쿠키 앤 크림 아직 나도 쿠키 앤 크림을 못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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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올려봐 여기에? 미쳤어? 미쳤나? 근데 이렇게 콘 하나에 두 개 올린 거는 살면서 처음이 됐어 나도요 그녀애들이랑 퍼 멋져 똑같아 베스트 앤 라겐 스토어 똑같지? 한 다음에 얘를 밑에서 쭉 돌려 아니 아니 괜찮아 이렇게 돌려 얘를 거기서 같이 같이 어 나중에 영상으로 볼게 영상 참고하자 영상으로 확인할게 우와 너무 맛있게 된 게 많아서 나 뭐 먹지? 누나 엄마는 엄마는 아 뭐 먹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어머 나 3개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어머 나 이거 두 가지로 할래 근데 호카이도 버터도 너무 맛있게 생기고 엄마 나 두 가지로 할래 두 가지 두 개 다 먹었어 오늘 오 엄마 산책장에 왔어 완전 아 나 뭐 먹지? 엄마 그린 티 하나랑 봐봐 그린 티가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호카이도 버터랑 호카이도 밀크도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지금 이 다섯 개 중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여기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봐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봐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봐 그리고 더블콘 쿠티 앤 크림 그리고 어린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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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진한 그린트로 샀어 솔직히 이거 제주도 오설록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 응 맛있어 근데 요새도 이게 다 먹는 것 봐 현재 다 먹어 얼마나 맛있어 원래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먹어줘서 큰 먹는 건데 근데 이빨 안 익어 아빠님은 알지 진짜 고장이 박살 났어 아빠도 인정해 아이스크림 양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먹었죠? 혼자 저래잖아 여기거든? 아자부 수박? 사보 시안파라곤에 있는 거라고? 시안파라곤에 있고 또 센트럴 월드 여기는 팝업이라서 이제 없어질 거야 이 행사 끝나면 머리가 개팔 됐어 배수크리트먼트도 못하고 수영장 물 들어갔다 오면은 머리가 개팔된다 린수가 없어 린수가 없어 린수가 없어 방에서 네가 몽글 한 번도 안 했구나 방에는 린수네 뭐하고 또 왜 다닌다 멘틈에 사는다 배부로 고장 끝 멘틈에 사는다 멘틈에 사는다 멘틈에 사는다 멘틈에 사는다 멘틈에 사는다 멘틈에 사는다 젤리 안 무겁나? 요즘은 무겁지 않아? 안 무거워 안 무겁다고? 근데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많지 괜찮다 이 색깔이 있고 핑크, 그린, 골드도 있고 블랙 골드도 이쁜 것 같아 금 색깔 요새는 이게? 요새는 이거 근제? 그럼 사이즈를 달라고 해볼까? 별로 조이면 되네 이게 좋아 다 이뻐 다 이뻐 나 잘 모르겠어 다 이뻐 이뻐? 완전 끝에 응 여기 되게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여기가 이뻐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데 그래 그린가 이뻐 여기만 들어오면 다 여기만 들어오면 다 정답 정답 수원쿠란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시장 같은 게 열렸네요 오우 족발. 족발입니다. 먹을 거랑 커리 커리. 여기 뭔데 사람이 많아? 우리가 치앙마이 살다 오지 않았으면 신기했을 것 같은데. 치앙마이가 워낙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안 신기해. 사진이나 찍지 마. 꼬시지꼬. 꼬드 앞에서 직접 꼬시지꼬. 뿌이뿌이뿌이. 최신 친구들. 응. 항상 응. 응. 눌러주세요. 잘 나오자 봐요. 지rations이.